성령을 제대로 받고 나면 내 말이 이해가 될 것이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이 그대들 안에서도 똑같은 진리를 가르쳐 줄 거니까. 예수님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이다라는 말을. 똑같은 말이에요. 한 참나여요. 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명하다 찜찜하다는 신호를 보내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다 알 수 있게 해 줄 거예요. 어떤 생각을 망상을 부리면요. 망상을 여러분이 부리면 찜찜하다는 신호를 바로 보내주실 겁니다. 이 성령과 함께 수작하면서 산다면. 몰라라는 게 기독교식으로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면요. 그 신호가 더 잘 들려요. 원래도 들리는데 더 잘 들려요.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건 찜찜. 이건 자명. 이건 하나님 뜻의 부합. 이건 부합하지 않음. 이게 다 보여요. 그거를 알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자 진리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평안을 얘기하세요. 내가 세상에 나의 평안을 남겨놓고 갈 것이니. 이게 뭔 말이냐면요. 성령을 줄 것이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주면 그 성령을 통해 내가 누렸던 평안을 너희들도 누리게 될 거다. 이 말을요. 내가 세상에 평안을 남겨놓고 갈 것이다는 건요. 성령 보내주겠다. 성령을 너희들 받게 해주겠다. 그러면 성령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받게 해주겠다는 말은요. 그 제자들의 애고 입장에서는 받는 거예요. 어디 다른 차원에서 성령이 임해야 되거든요. 제자들 마음의 입장에서는. 자 내가 세상에 나의 평안을 남겨놓고 갈 건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욕망이 채워졌을 때만 평안이 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요. 그냥 평안 덩어리에요. 무조건적인 평안이에요. 이거는요.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욕망이 충족됐을 때만 평안해요. 평지가 만들어질 때만 평안해요. 시공을 초월한 차원은요. 애초에 그 굴곡이 그 계곡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평지 자체예요. 그러니까 늘 평안인 그 평안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몰라 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거긴 어떤 갈증도 바라는 것도 없이 평안 그 자체인 겁니다. 그 평안과 접속만 하시면 돼요. 평안의 차원 때 접속을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럼 그 차원에서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러니 그대들은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내가 죽더라도 근심할 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내가 누렸던 평안과 진리를 그대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내가 얻었던 그거를 그대들도 똑같이 누릴 것이다. 이 얘기를 보장해 주고 가세요. 근데 그 수단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모여서 몰라 자명 이게 왜 인류 구원 프로젝트냐. 그게 평안과 진리. 내가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진리가 아니에요. 몰라. 자기 부인을 하고 사도 바울이 멋지게 얘기했어요. 바보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치 하지 말고 뭐 좀 안다고 깝짝거리지 말고 바보가 되라 그랬어요. 몰라가 바보죠. 몰라. 바보 같죠. 너 이름 뭐야? 몰라. 몰라. 몰라 하고 나면 하나님하고 접속이 돼버려요. 다른 차원하고 접속이 돼. 왜? 그 차원의 특성이 나와 남을 가르지 않음이에요. 이 차원의 특성은 나와 남을 가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차원에 살지만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몰라 하시면 다른 차원의 여러분이 드러나요. 여러분의 본질이 탁 드러나요. 여러분이 들어온 거에요. 감사합니다. 아멘